여성 홀드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우리 남편인 김현중 선생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녀가 초보자라는 가정에 손을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혹시 또 이렇게 시작하시지 않았나요 반드시 남성이 전진이면 우리 여성은 반대로 후진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좌회전인 리버스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반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반대 방향으로 남성 왼발 전진 여성 오른발 후진이 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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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복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원위치 하셔서 홀드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푸드업과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이것조차 힘드시다면 다시 워킹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 편안하게 초보자의 입장에 맞춰서 욕심을 내시지 말고 편안한 자세로 연습을 하시는 게 더욱더 중요하겠죠